턱 넘강 턱 밑심 스킨 금강조 스킨 금강조 스킨 금강조 스킨 금강조 스킨 금강조 스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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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행이다 라가볼린이네 스킨 다행인가? 스킨 일걸? 스킨 스타베 스팟 스퀘 역시 왓처야 곱스 슬라임이야 현실 지배 엘리트색 비겁하게 상점 뒤에 숨었는 블라인드 보면 진짜 5만가지 직종이 다 개인의 선택 드립치는 카카오게임즈 프로마는 노가내린 알 고속도로에 내리던가 안 돼 내 교훈 내껀데 아하하이 드래기게임 엄벌 17이니까 34딜하면은 분화하고도 더 때려야 되는데 어? 음 어? 매를 버는구만 분화가필 맨앞에 있어서 당했다 아니 슬라임한테 잘 필요 없지 않을까 슬라임 주제 슬라임 주제 찬찬 슬라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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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으 딱코 딱댐 아니 공짜로 주는거 돈내고 사네 아니 공짜로 주는거 돈내고 사네 아니 공짜로 주는거 돈내고 사네 시들을 다 외운거지 시들을 다 외운거지 엘리트 엘리트 아니 어제 같은게임 무해 쓰레기임 안아줘요 흑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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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겜에서 좀 갓겜으로 바뀌는거 같은데 흑뿐 북패 지우지말까 흑뿐 흑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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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 아 제발 비일 남는거 뭔데 아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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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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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의 광선 나오는 상상함 30틀. 내 무혜. 똥땡이. 생각을 못했다. 생각을 못했다. 개꿀. 구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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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애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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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요정. 병요정. 벽... 벽... 벽부는 두개쓰기 좀 그렇지 않나. 어차피... 계속... 땡기는건데. 음... 응... 두개쓸거야. 에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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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을... 음... 은... fears... 으니... 으음... 그럴 장면.. 으음... 1 곱하기 2 교훈? 아이 뭐 교훈 볼수나 있냐 집에...도 살짝 애매한데 이 무조건 에너지 먹어야되네 배 터짐 방금은 진짜 초커 나왔어도 에너지 먹었다 아 또 작상 작상 3스텍이네 물음편에게면 쓰레기엔 왕관이었어도 먹었을듯 빚는거보단 낫겠죠 비하인드가 알약소 매매하긴 함 근데 뭐 어차피 웃을 때 없음 한식 나오면은 뜨는게 무외 무외 뭐 그지같은 것만 나와 혹시 그지 인가 론 가꿔야 됨 그지같은 카드 대부분은 디팩트가 가지고 있다 기독 할만하지 않나 아싸 28골다리 아싸 아 아 아 힘들다 힘들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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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arena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것 기생충 괜찮아 보이면 이상한건가 아 힘주고 육체력주는데 어 사실은 받고 싶지 않았어 쓰리게임아 그냥 해본 말이야 농담도 못해 무해? 역본 두갠데 무해 넣는게 맞지 않을까? 역본 두개도 이직이 안나오긴 하더라 정권수양 쓸걸 음 정권수양 방어는 잘 되고 있다. 안 붙을 거였으면 아까 저걸 넣었지 무색 카드. 안 붙을 거였을 때 무색 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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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색 카드는건. 날씨 카드. 무색 카드. appa. 아아 된데? 아 아아 아아 으악 으악 아아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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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레젤레 잠시만 음 벤 예 고맙습니다. 오우. 거지같은 달팽인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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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안나와 저거. 현실집에 왜 안나와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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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구체술로 생겼다 창방허접 이제 밀집가끔 방해적인 인공지능이라 맹공 애매하네 맹공이 그래도 큰일하지 않을까 방어가 안되긴 안되서 디넘강 디미프와 디너필 디넘강 자 밀집가끄네 위협 상방이 두려워한 그 로봇 왜 이렇게 안나옴 나갔다 아 힘깎았다 조심조심 한 손이 왜 나와 못눇먹어서 뭐하게 왓츠옵핵 돈 밝히네 돈을 안밝히는 사람이 이상한거 아닐까 이거는 잡아야지 이제 어 흡혈 못하네 뱅기 이거는 넘길만한 기에 디버프 풀어야되서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손절없는거는 많이 아쉬운데. 아 기생충. 와차야 날로 먹지 말랬지. 기생충 걸렸잖아. 아 기생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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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소비카드 안나왔는데? 야야야야야 야 이거 사기야 정신 수용해서 수비 안나오면 가는건데? 수비 수비특 수비임 수비야 고맙다 흑옥 부적 이안 거냈네 힐 담았으면 기생충 historic 대뜸은 기생충